안녕하세요 신지니트입니다. 여름뜨기실 몇가지를 소개해드릴건데요. 먼저 3155번. 며칠전에 품절이 됐던 실인데 이 갈색실이 없어서 품절이 된거였거든요. 근데 이 갈색실을 찾아서 다시 감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이 갈색실이 원래 3155번에는 이제 2가닥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1가닥뿐이 없어서 지금 3155번에는 이 갈색실이 1가닥이고 골드가 2가닥입니다. 원래는 갈색실이 2가닥이고 이 골드가 1가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골드가 2가닥이고 갈색이 1가닥이에요. 이게 이제 색감의 차이가 많이 나면 제가 번호를 새로 부여를 하거나 해서 새로운 실로 만들었을텐데 거의 색감의 차이가 없고 어쨌든 그냥 예뻐서 3155번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번호는 3155로 올려놓을께요. 그리고 3245번입니다. 이거는 3181번하고 거의 같은데 이제 특수사가 안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골드실하고 이 보라색 센존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350g만 남아서 이대로 그냥 하나로 올려놓을께요. 그리고 3246번입니다. 이거랑 비슷한게 이제 3177번이었는데 그거는 조금 더 파스텔톤의 연한 주홍색이 들어간거고 이거는 조금 진한 오렌지 그리고 3177번에 들어갔던거는 요정도 톤에 아니면 이거보다 약간 연하거나 그런 색감이 들어갔고 이제 골드도 들어갔고 했는데 이 3246번에는 그냥 이 센존 3가닥하고 이 특수사 1가닥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진한 오렌지가 좋으시면 이 컬러로 하시면 되고 조금 파스텔톤에 연한게 좋으시다 하면 이제 3177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300g 뿐이 없는건데 먼저 볼로 보여드릴게요. 스카이블루하고 골드하고 요 특수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면 이 골드하고 이게 안어울릴 것 같은데 좀 떠보면 이제 특색이 있으면서 잘 어울립니다. 여기 특수사가 이제 알갱이가 들어간 실 있잖아요. 알갱이가 들어간 요 블랙하고 화이트 요 실에 스카이블루 그리고 이 골드 한가닥이 들어갔어요. 그냥 시원한 컬러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실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